속삭임이 스며드는 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나브로입니다. 반가워요. 반가워요. 이제 며칠 후면은 2023년이 끝이 납니다. 다들 마무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오늘은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마이크 브러싱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올해 안 좋았던 기억들이 날까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을 전부 다 털어내는 느낌으로 마이크 브러싱을 할 거니까 잘 들어주시고 꼭 꼴자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나쁜 기억들 전부 다 털어낼게요. 나쁜 기억들 전부 다 털어내도록 할게요. 반대쪽도 다 털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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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어 lä가지 ahi 다 털어내고 털어내봐 털어떨어 털어떨어 기억들 작고 보조다 톡톡톡톡톡톡톡톡톡 톡톡톡톡톡톡톡톡 이 작년에는 전보다 더 좋은 일들과 행복한 일들로 가득하실겁니다. 뚝뚝뚝 뚝뚝뚝 다 잘될거에요. 뚝뚝뚝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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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잘될거에요. 다 잘될거에요. 이제 나쁜 기억들은 전부 다 사라졌습니다. 내년 24년에는 나쁜 기운이 빠져나간 그 사리의 행복한 기운들로 가득가득 기억될거에요. 다 잘될거에요. 다 잘될거에요. 약간 충전기 소리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전바박이 되는 소리 같기도 하고 기분좋은 소리가 떠서 계속 해본건데요. 다 잘될거에요. 양쪽을 끝에 해볼거에요. 다 잘될거에요. 다 잘될거에요. 다 잘될거에요. 다 잘될거에요. 다 잘될거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부터는 버리고 싶은 습관들을 털어내 보도록 할게요. 사실 나쁜 기억들보다 이 나쁜 습관들을 이렇게 털어내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털어내듯이 할게요. 저같은 경우에는 가끔씩 좀 한없이 게을러지는 거가 있어요. 취미부장이기 때문에 촬영을 향한 시간에 다른 걸 할 때가 많고 그 것들이 끝나고 나면 또 다른 것들이 이렇게 있어서 자꾸 게을러지거든요. 나쁜 습관들을 조금 털어내 보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들은 어떤 습관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좋은 습관 같은 경우에는 촬영 전공해 주시면 저도 열심히 한번 따라해보도록 할게요. 떨어져라. 제발 좀 떨어져라. 나쁜 습관들아. 전부 다 떨어져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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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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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다들 좀 떨어진 것 같네요. ρώ. 잠시만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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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는 이런 나쁜 습관없이 더 생산적이고 행복한 화대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나쁜 습관들도 함께 달려버렸으니까 우리 내년에는 2024년에 뵙도 행복해져요. 그럼 내년에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부두부두부두부두부두부두부두 잘 자요 잘 자요 잘 자요 안녕